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대교구 찬양밴드 하늘바라기 단장 백승환 리차드입니다. 저희 하늘바라기는 2005년 창단에서요. 올해로 활동한지 11년 정도 되었구요. 우리 교구 내 여러 본당이나 시설에서 전례나 행사 중에 필요한 곳에서 음악 봉사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. 우리가 기쁠 때 그 기쁨을 더 크게 해주고 반대로 또 습을 때는 큰 이로를 주는 하늘께서 주신 참 소중한 선물이 바로 음악인 것 같습니다. 복음 말씀 중에도 그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느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려야겠죠. 하느님께서 주신 이 음악을 하느님께 더 아름답게 포장해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또 찬양이고 또 그것이 우리 하늘바라기에 있어서 음악의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저희 하늘바라기 3집 앨범 주님과 나는요. 성경 말씀과 영적 도서를 묵상하며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찬양하실 수 있으신 곡들도 많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12곡 모두 창작곡으로 구성되어 있구요. 어떤 음악적인 모습보단 들으시는 분들께 좀 더 신앙적인 공감과 교감이 되실 수 있으시도록 저희가 앨범을 많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저희가 하늘바라기라는 팀으로 찬양 활동을 하면서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을 잊고 음악만을 연주하고 노래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구요.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하느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느님을 노래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렇게 어렵지 않은 멜로디와 또 반복적인 가사 구성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을 찾으시면 참 좋은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. 9월 3일에는 태국 가오르딸 소원에서 콘서트가 있을 예정입니다. 그 후에도 저희는 전주와 서울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국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